쿨쿨증이랑 말쿨증이랑 안에 있고요 이 노래는 8동 2단체로 이동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멋지인 만장, 그리고 또 변이사 이런 무대들을 전환하는, 전환의 명예가 꼭꼭 받으면서 무대를 올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런 좋은 전통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최근에 의사기 위해서 8동 만장된 무대를 이 무대를 가졌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며커팅과 통장에 전환하게 해보라고 하는 중 이 무대를 예전히 закrere, 중국의 동네신이 소리를 계속해서 잡을 수 있는 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나, 그때 이 가방에 있을 때는, 이 상을 공격이 타면, 이 상을 공격이 타면, 이것들이 상을 공격이 타면, 이것을 맞게 타면, 이것은 고객이 타면, 이것이 공격이 타면, 이것은 이 상을 공격이 타면,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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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